도봉 구립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도봉 구민회관에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효, 사랑의 효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들이기와 경품 이벤트를 시작으로 문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구민회관에는 도봉 지역 어르신 약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0시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모범 어르신에게 우수 봉사자 인증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샌드아트 공연과 트로트 가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선보였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